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려식물을 활용한 석부작의 기본과 구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첫째로 자연색의 기본 둘째 석질과 변화 셋째 반려식물의 기본 넷째 반려식물의 선택 다섯째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또 반려식물의 석부작의 본질 반려식물 석부작 연출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용석 석부작 구두와 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석부작은 어떤 사물의 형태를 가진 돌로써 수석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돌에 살아 숨쉬는 혼을 불어넣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에서는 도깨비고사리와 풍난만으로 만들어진 단조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반려식물로 집에서 키우기에는 충분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물용석이라고 해서 새가 하늘에서 그 아래에 있는 먹이를 낙고 채기 위한 방법같이 보여지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수석과 석부작 돌의 미약 괴석으로 볼 수 있는 돌인데요 입석경 관통석이지요 선호도가 좋은 자연석입니다 석부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 되어야 되고요 이 평석 돌은 우선 이 지평선에서 아주 변화가 좋은데 항암 효과가 좋은 이력초 또 샛불석이 이런 식물 등으로 연출한 평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기상석이라는 돌은 원석경으로 아주 높은 하늘을 석굴려서 기를 받기 좋은 작품이지요 이런 작품을 아주 매우 쌍봉으로 보기 좋은 돌입니다 여기에 황금고사리 단일품목만 가지고 연출했습니다 다 다음은 석부작 관련 석질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수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이 호수석이라고 하는 돌은 자연석에서 촌년도로 움푹 패여서 마치 호수를 연상할 수 있는 돌인데요 이런 돌에 많은 식물을 심는 게 아니고 도깨비 고사리 정도만 심었습니다 자 이 돌은 관통석이라고 할 수 있는 돌인데요 관통석은 우선 행운을 불러다 준다고 하는 돌이죠 이 돌은 동굴석 석부작이라고 하는 돌인데 우선 동굴같이 보여져 있는 돌에다가 항암 효과가 좋은 이력초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밑에 보여지는 콩짜개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산경 석부작이라고 하는 돌인데 이 원산경에다 자그무를 이렇게 작성시켰고요 이번엔 산수경석 석부작입니다 산수경경 석부작에 눈향나무와 돌단풍 또 가겹진산을 연출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반 위에 연출을 해서 이렇게 놔둔 돌입니다 다음은 경석석부작인데요 말발도리라는 식물을 이렇게 작성을 시켜서 아주 변화무상하게 집안에서 키우기만 해도 반려식물로 충분한 석부작을 연출하는 것이죠 꽃이 한창 만발했는데요 이번에는 석부작 연출과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 석부작을 연출을 해서 즐기다가 베란다 같은데 텃밭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아주 최고의 조경도 될 수가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경 석부작으로 석산의 허리를 휘감은 듯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구름 모양으로 식물을 연출을 했고요 엷은 화분에다가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탑석이죠 탑석 수석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협하더라도 석부작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연석입니다 여기에다 항암 효과가 좋은 이렵초를 작성을 해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물영석인데요 이 물영석은 두꺼비 모양의 돌입니다 두꺼비 모양의 돌이 풀숲에서 나오는 걸 연상을 해서 식물을 배석을 시켰고요 수반에 물을 부어놓고 모래를 낳는 것은 호수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단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석이라고도 부르죠 보기에는 아주 단조로워 보이지만 이런 평석에 난 한 포토만 가지고도 충분한 반려식물로서 집안에서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음은 섬경이라고 하는 단일품목으로 가겹진산을 이렇게 꽃을 잘 피웠을 때 연출을 해본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다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돌은 비석돌이라고 할 수 있는 돌인데요 이 비석같이 생긴 돌에 지상부에다가 풍란을 붙여서 작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반려식물 연출 방법 해가지고 석부작의 기본과 성명 또 분경의 기본과 구도 목부작의 기본과 구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 또 다음 시간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분과 반려식물의 조합 화분의 정의와 토양의 기본까지 알아보게 되고요 이번 돌은 채석강돌 석부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채석강을 연상하는 돌에다가 식물을 연출했는데 논양나무 또 일엽초 거명운나무 이런 단일품목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석부작 핵심기술의 특징 이것도 평석인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단풍하고 가겹진산을 연출을 해서 집안에서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기상석입니다 협곡기상석돌로 양치류 종류가 소관목으로만 연출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시켜놨는데요 자 이 돌은 경석으로 불릴 수 있는 석부작이죠 자연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질인데요 이 석질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폭포석까지 연출이 되어 있고 분 안에 이런 원근감과 기폭을 조성하는 돌로써 충분하게 관상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누구든지 호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 작품은 평석인데 평석에 자그물을 연출을 했습니다 산수경석 이건 돌은 흑산돋돌인데요 흑산돋돌에다가 우리가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집에서 오감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좋은 변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고란초라든가 또 애기 자그물 라든가 이런 식물로 같이 연출해서 마치 자연에서 집에다 들여다 놓은 것 같은 식물이죠 그래서 활용 방안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석부작 산업화 방향과 그 기대 효과 또 분경석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산수경으로 인해서 심어진 것입니다 산수경석부작 기암괴석이죠 금강산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기기묘한 돌에다가 이렇게 양치류 종류 식물을 붙이고 소감목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입석경이죠 석산의 정산불을 연상하게 하고요 작품으로서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돌인데 여기다가 한라산 털진달래하고 이접초 같은 걸로 연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